정부가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기준 또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승의를 신청한 단지로 확대됐는데요. 14일엔 이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서초군의 재건축 조합들은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목소리에 날을 세웠습니다. 백경민 기자입니다. 강남권 최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주목받는 방배 5구역. 철거를 앞둔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소식이 들려오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이주율은 이미 90%를 넘어선 가운데 조합 측에서 위헌 심판 및 행정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서울시 8개 단지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들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 분양가 상한제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조합 측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앞서 후분양을 하기로 했던 신반포 3차 경남재건축단지도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조합 측은 당장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2주 전인 방배 13구역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자체를 놓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서 나갔습니다. 나갖고 추후에 일반 분양에서 정부에서 손을 대겠다는 건데 그러면 잘못하면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한테 돌아간다. 서초구 대다수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는다지만 결국 부작용으로 이어줄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월 초 시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서초구 대다수 재건축 조합 측은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백경민입니다.